사전투표 당일 인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A씨는 지난 6.15 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 강화군에서 고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습니다. 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 중입니다.